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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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사람 많냐고? 안녕하세요 어 뭐야 너 계속 또 팔을 뺐네? 매니저님 손이 너무 따뜻해요 이제 이사했어? 아니 못했지 나 지금 우울증에 묻혀 살고 있어 집이 없어 너네 집에서도 신세 좀 짓게 안된다고 하지 말어 우리 사이에 여러분 안녕 안녕 지금 구석에 앉혀서 방송중이시네요 와나나 님은 별로 안 커시네요 어 그니까 안 커요 봐봐 작아 우리나라 꺾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계시네 나 민망했어 왜? 너네 없이 돌아다니는게 처음이어서 하실래요? 하실래요? 괜찮습니다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여러분 아 눈치를 못챘네요 아 이치구 이상형 월드급 1위가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민수야 얘기 잘하고 있어 아 아 쫀득 아 아 쫀득이 반가워가지고 달려갔는데 케인님이랑 인사를 하네 바나나 방송 바나나 방송 아 그래? 퍼뜨려도 돼 바나나 어디 갔는데? 바나나 여기 바나나 방송 반도 턴치 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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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중요해요 아 왜냐면요 민수가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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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형은 지금 1위를 포기했던 여사 스트리머가 오른쪽에 앉아 계셔가지고 아니 이 친구가 아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저도 러브 큐피트 전문가로 다뤘어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가 소개팅 전문가로서 팀을 합쳐가지고 이 친구에게 지나가버린 보험을 다시 선사해준 거 아 잠을 못 따서 그래 아니 저기 주영이 왔네 방송 중이다 아니 남편 다 평소처럼! 평소처럼 가서 아니 어떻게 하냐면요 평소에 어 왔어? 이거 하거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빨리 하세요 평소 하던 것처럼 하세요 니가 언제 방송 신경 썼다고 민수가한테 전염부 닮았다 해놓고 아니 애기가 안 하고 하하하하하하 저기 다 몇 땡기시죠? 저야 해놔야돼 그 잠시 죄송한데 어차피 여기 다 친하시죠? 네 뒤에 옆에 앉아주시겠어요 잠깐? 아 여기요? 민수야! 평소처럼 인사하라니까 어 민수님 민수를 가운데로 둘 수 있을까요? 아 네네네 아 근데 그림 별론데 주영님 죄송한데 혹시 또 이렇게 자리 한번 바꿀 수 있을까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 부끄러워서 그래? 옆에 있는 유미짱이 지금 본인과 친하신 이분님을 이생인으로 1위로 뽑혔어요 아니 앉아 앉아 근데 자 근황토크 잠깐 하도록 할게요 아 쿠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머리들이 다 찰랑찰랑하네 하하하하 나 여기서 있을테니까 인터뷰 해 줘야 돼? 아니 민수야 민수야 아 왜왜왜왜왜 quasi 담백에 가봐 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담백에 가봐 저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다음에 한번 제가 아 네 크리머들이라는 게 네 서로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아 그럼요 그럼 아 그런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럼 저도 뭐가 있어요? 너는 남자를 만나려면은? 어머님은 싫어요 본인이 이상해요? 코가 작고 언어 비교해도 작은 편인데? 웃을 때 예쁘고 개구기 미소? 깜깜이 없고 언어도 싹깜이 없는데? 전 피부가 깜깜깜고 구릿빛인데? 언어? 언어구님이 아니고 우리 언어구 어때서? 어... 제가 그냥 얻는 거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왜? 아니 언어 준다니까 아니 언어 줄게 아니에요 어머 안녕하세요 뭐야? 착갔던 거 아니야? 아니 진짜 개맘이 안 들어가지고 화장 진짜 이상하게 됐어 얼굴이 이상한 게 아닌가? 저 핸드폰이 여기서 방금 통화 못해요 지금 멘탈 터졌어 왜? 어디서 흘려버렸는데? 모르겠어 그거를 놓고 온 거지 뭐 병심하냐 근데 잃어버린 줄 아는 거야 놓고 온 거야 집에 있겠지 아니 놀아 화장실 찍어서 화장실 어디있어? 화장실? 나가셨어요 저 어딘가로 가셔야 됩니다 저 그러면은 서로 유튜브 상부상부 해야 되잖아요 네 화장실 가는 뒷모습 좀 찍어두세요 아니 저 근데 가기 싫었어요 아니 왜 민세야 일로와봐 우리 쫀득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지금 인파들 때문에 올릴까봐 버텨겠잖아 에스코트 경원하자 아 진짜 가자 쫀득이 시간 갑니다 쫀득이 시간 화장실 가면 되잖아 안 갈거야 안 갈래 가면 되지 쫀득이 은어바려 우리 준비되어 있는데 쫀득이 은어바려 강요푸씨 네 혹시 화장실 갈 계획이 있나요? 네 어 그래요? 네 민수야 요프가 화장실 갈 계획이 있대 어? 화장실 가시는거에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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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프 화장실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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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푸 화장실 가야돼요 강요푸 화장실 가야돼요 강요푸 화장실 가야돼요 강요푸 화장실 가야돼요 화장실 가야돼요 화장실 가야돼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세요 자 에스코트 경험 담는 얘기해주세요 진짜 아 아 아 다시 한번 저희 보지 말죠 혹시 주영님 화장실 가시고싶으세요? 저요? 가고싶어요 아 그러고싶어 가자 이리로와봐 남주영씨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갑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남주영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요 큰일나요 큰일난 화장실 다녀오세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남주영씨 다녀오세요 트위치 스트리머 남주영씨 화장실 가십니다 비껴 드세요 저희가 이거 여캔분들 도와주는 방문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행사장에서는요 여캔분들이 혼자 놀아나시면 또 위험하신 분들도 은근히 많고 힘적으로 사람 이파에 몰리면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에스코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을 내려도 돼요 에스코트가 어땠나요? 진짜 정말 친절하고 이게 납치인가?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잠깐만 고객님이 해줘가지고 맞아요 원호를 소개받고싶네 encantifiers 아 128 지금 화장실에 가실래요 confidential Campaign 화장실만 가실게 지금 nickel 그러면 터져요 터져요 트위치 여자 스트리머 코빈님 화장실에 가보십니다 다녀오세요 화장실 에스코트 평가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맛있고 친절해요 미도님 화장실 가고싶으세요 미도님 혹시 화장실 가고싶으신가요? 어? 갔다오세요 미도님께서 화장실 가고싶으신다고 화장실 한번 갔다오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좋구나 뭐 궁금한거 같은거 없으세요? 아뇨 아뇨 여기 화장실은 2가지 정도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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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저희가 에스코트를 해드리게 되가지고 아뇨 아뇨 별거 아니고 같이 좀 친해지고자 아 좋죠 네네 자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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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 그게 아니야 경신 아이씨 아이씨 죄송한데 필리핀 도박 가러 오신거 아니에요? 뭐가요 뭐가요? 아이씨 아이씨 이거 좀 보여주세요 뉘칭도 소스 쓰게 소스 쓰게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이렇게 생긴거 스누구가 어이 뭐야 유희왕 택 가방입니다 245만원 245만원짜리 유희왕 가방이야 이게 245만원? 아이씨 돈 많이 버는 유희왕 듀얼리스트는 이렇구나 아니 이게 내가 유희왕의 너무 의욕이 떨어진거야 어떻게 해 의욕을 붙여보고자 어 그래서 보자마자 어? 백케이스 같은걸? 근데 이거 사면 아까워서라도 유희왕 열심히 하겠다 자 완빌링즈 완전체고요 오늘 방송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